해방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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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신학은 학문적인 이름으로 구성된 건 1950년대 20세기 중반에 남미에서 시작된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느냐를 설명하는 학문인데 원래는 최초 해방신학자는 예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활동을 보면 불이한 사람들과 논쟁, 저항, 다퉜고 그러나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 편을 들었거든요 그대로 따라서는 것이 해방신학입니다 종교계획은 원래 프로테스트, 저항하자는 뜻 아닙니까? 해방신학은 저항하는 것이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불이한 사회구조와 악의 세력에 저항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교 내부의 적폐에 저항합니다 그러면 개신교의 종교계획은 개신교의 종교계획은 카토릭의 부패에 저항했지 않습니까? 불이에 저항한다는 면에서 개신교의 종교계획과 남미 해방신학이 맥을 잇는다고 보겠습니다 개신교나 카토릭이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통점이 있고 연결점이 있습니다 지난 종교계획 500년은 개신교와 카토릭이 서로 멀어진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서로 앞으로 500년은 가까워지는 시대 그래서 종교계획 시즌2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카토릭의 개신교를 정확하게 알고 또 개신교 성도들도 카토릭을 오여하지 말고 정확히 아는 그런 분위기에 접어들면 어떤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개신교에서 서양의 16세기 카토릭의 일부 정보를 보고 21세기 현대 카토릭을 비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타까운 경우죠 카토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의 일부 측면만 보고 부정적인 의견을 주는 카토릭 신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도 고쳐야 되겠죠 그 당시 루터가 세 가지를 제시했을 때는 당시 카토릭의 적표를 비판하는 데는 적절한 표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도 바뀌고 카토릭도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직 성서하면 성서신학의 성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성서 근본주의라는 문자주의에 빠질 위험도 사실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하면 인간의 노력을 우습게 알거나 무시하는 그런 잘못된 과격한 생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메타크리틱 할 수 있는 그 자세가 개신교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루터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게 설 수 있는가 이 주제를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주제가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에게 있어서는 불평등이 주제였습니다 정치적인 식민지 억압받는 가난한 백성들 종교적인 차별에 시달리는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보호할 것인가 이게 주제입니다 즉 죄의 문제가 아니고 불평등의 문제가 예수에게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루터에게는 불평등이라는 게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개신교가 루터보다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즌2의 새로운 종교육을 할 때 죄의 문제보다는 불평등의 문제를 좀 심각하게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좋은 모범이 해방신학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해방신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다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성서 공부를 할 때 옛날에 예수가 어떤 말을 했다 하는 고고학적인 역사적인 회고적인 자세로 성서를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 당시 이렇게 이렇게 말한 예수가 오늘 21세기 한국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이걸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서 연구가 복고주의, 환원주의, 고고학자의 자세로 옛날 옛적을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시대 여기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관심을 갖지 않으면 성서 인용하는 것이 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개신교에서는 오직 예수의 말씀이 아니고 오직 목사의 말씀 이렇게 오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걸 치적하고 싶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은 카도릭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개신교가 필요하다 사회를 비판할 것이 아니고 개신교 내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게 한국에서 필요한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호통을 치실 것 같습니다 한국 개신교에 있는 교황이 아주 많습니다 대형교의 목사는 로마 카도릭 교황 못지않은 위세를 부리고 있고 그것은 루터의 생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입니다 만일 예수가 현재 한국 개회에 오시면 아마 대형교회는 해체하라 대형교회 목사들을 불러서 혼을 내실 겁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가르쳤느냐 그리고 개인적으로 장로종신제는 루터의 만인 제사장설에 어긋나는 일이다 평신도 내부의 성도 내부의 계급차별 또 종신적인 직분을 주는 것은 루터의 종교개혁의 정신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고쳐야 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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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